한둔에 보기에도 헌칠한 키에 늘씬한 미인인 강석우 아내 나연신씨는 1989년 이화여대 미대 재학시절 친구의 생일파티를 위해 찾은 카페에서 우연히 강석우를 만났다. 강석우는 당시를 회상하길 후배와 커피를 마시러 갔는데 여대생들이 자신을 알아보고 자신의 테이블을 왔다갔다 했고 그 이후 생일이라 합석을 권유받아 여대생들의 테이블에 가보니 바깥에 한 번에 나오지 않은 여대생이 있었는데 나연신씨였고 천둔에 반했다고 한다. 강석우는 개봉을 앞둔 영화 상처에 티켓을 주겠다며 나연신씨에게 접근했고 나씨도 겨울 나그네의 흥행으로 장동건 저리가라 할 인기를 구가하던 스타의 접근을 마다할 이유가 없었다. 굉장히 편안하고 세심한 사람이라 마냥 좋았어요. 그땐 거의 매일 만났어요. 남들 3년 연애할 걸 1년에 다 한거죠. 두 사람은 인꼬부부이며 슬아의 일남일녀가 있으며 강석우의 본명은 강만흥이다.